흑인들은 아직까지 해방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요새 블랙 라이프 메소스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흑인 해방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흑인 해방 운동을 흑인들이 쟁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블랙 라이프! 블랙 라이프! 블랙 라이프! 그러고 하면 흑인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미국은 모릅니다. 그 흑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노예 제도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미국 백인들 특정한 백인들이 아프리카 가지고 수천 명씩 배에 실어 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농장에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 이상 가족이 다 되어버리죠. 한 식구가 일부는 여기에 팔리고 일부는 저게 팔리고 이랬거든. 그래서 이상 가족의 한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흑인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 조제 교수로 온 이유가 흑인들이 온 상입니다. 여기가 모든 흑인 운동은 여기서 많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졸업한 모아하우스 칼리지에 그게 아틀란타에 있고 저도 그의 관계를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흑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남쪽에 와야 해요. 남쪽 문화를 보면 흑인들이 의식 구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흑인들은 아직까지 해방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요새 블랙 라이프 메소스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확산되는 것은 흑인 해방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흑인 해방 운동을 흑인들이 쟁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갖다 주었거든. 왜냐하면 양심과 정의와 도덕적인 우월성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흑인들 입장이 흑인들 노선이 그런 입장이거든. 도덕적으로 좋은 입장이거든. 흑인을 무시하고 흑인을 착취하는 걸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또 노예는 제도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을 제도적인 인간적인 문화적인 구속을 당하고 있죠. 착취를 당한 흑인들이. 그 편에 서서 흑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의 한 3, 40%는 흑인들 편입니다. 그게 오르니까. 그래서 요새 데모하는 거 보면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더 많아요. 과거 6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흑인 운동은 흑인들이 다 했지 백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요새는 백인들이 더 많아요. 또 젊은 세대가 더 많고. 그런 거 보면 흑인 운동도 이제는 성공적으로 결말 지울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것을 다 시중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흑인들과 또 소수민족이 훨씬 나쁜 영향을 많이 받죠. 그것도 차별 대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착취 때문에 빈곤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 흑인 해방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과거의 도전인 것 같지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해결하면 미국의 미래가 좋아질 거고 잘 해결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허덕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흑인들 사회에서 노예 문화가 영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 사회 전체의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거했지만 노예 제도가 있다는 건 인간 차별을 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인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쪽 이런 데 와서 제가 여기 한 52년 살고 있는데 보면 흑인들은 자기들이 착취 당하는 것을 옛날 자기 선조들, 노예들이 착취 당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실려와 아주 여겨저겨 물건처럼 팔려먹고 한 것을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정한 감화를 받고 이렇습니다. 이게 흑인들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옳게 알려고 하면 블랙 라이프스 메타라고 하는 이런 큰 정치운동, 사회운동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그 이면에 무엇이 이렇게 되느냐 미국이 아주 평등한 사회가 되질 못했습니다. 월급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보세요. 백인이 1불을 벌이면 거기는 흑인은 한 80전밖에 못 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은 백인 남성주의 우선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흑인이 머리가 나쁘냐? 저는 흑인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고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은 인간의 지혜다, 지성도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인데 그 가정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자격을 가지게 됩니까? 미국은 흑인을 노예 취급하고 또 착취하고 또 박탈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만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과거에 흑인을 불평등하게 지급한 것을 고치자. 그런데 새로 나온 트럼프 같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흑인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의 앞길이 없습니다. 흑인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도 옛날에는 상상 못했는데 요새는 소셜미디어가 있어 가지고 전화 하나 가지고 연결을 다 시키죠.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이 지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인 사회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백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단기간으로는 앞으로 한 4, 5년, 한 10년 이 사이에는 상당한 흑인 문제가 사회 문제, 정치 문제로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의 흑인 대통령 한 사람 해봤는데 오바마는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얼굴은 흑인이고 또 자기 아버지는 흑인이었지만 아프리카의 흑인이었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백인입니다. 또 백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입과 백인과 동등하게 경쟁을 해서 대통령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흑인 예를 들어서 무슨 흑인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나올 수도 없고 당선은 안 됩니다. 지금 조 바이든이 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8년 동안 하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아마 출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러닝메이트 부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에는 흑인 여자가 부대통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풍위, 정치적인 문화적인 바람이 그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을 알려고 하면 흑인이라는 사회를, 흑인 사회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흑인과 손을 잡아야 되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만큼 흑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깜둥이라 그러지 흑인이라고 그럽니까? 깜둥이라 그러고 아주 교육도 못 받았고 나쁜 거는 전부 흑인한테 덮어 씌우는데 내가 흑인을 많이 가르쳐 보면 우수한 사람들이 흑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예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철학적으로 참 심미할 수 있는 능력을 흑인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이 또 흑인들을 따라 가지고 대모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미국의 상황은 예측을 불러 하겠지만 상당한 복잡한 또 다양한 인종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흑인과 같이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 바람직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정치를 안 했고 얻었으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남쪽에 와보면 제가 사는 곳에 옛날을 더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그냥 먹여주고 하니까 요새는 입에 풀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흑인이면 그건 사실 동독 서독도 합해지기 전에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탐을 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입벌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는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동독에 살던 독일 사람들이 지금 만족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의 흑인들도 자기들이 쟁취하지 않고 갖다 줬으니까 흑인들은 이게 쟁취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 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향유를 할까 이런 거 더 잘 알 텐데 그 쟁취를 안 하고 갖다 줬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새도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랙 라이프스 매를 떠나는 거는 흑인 노예에서 해방 운동의 연장성에서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백인들 의식 구조를 봅시다. 흑인들은 갖다 주면 받아먹는 사람이지 자기들이 도전을 해서 쟁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줄 때 자기가 제일 좋은 거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 주지 않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못 쓰는 거 이런 거는 자꾸 준다고 자동차도 자기가 다 사고 흔인 차 못 쓰는 거 이런 거는 또 주고 그런 식으로 백인들을 이등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흑인들을 백인문화입니다. 그걸 이제 흑인들 저구나 젊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급 투쟁 비슷한 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마크스가 옛날에 생각했는 계급 투쟁이 영원히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한 백년쯤 지나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더구나 통신하는 방법도 많고 또 불만이면 그게 한거하는 그런 무기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무기 생화학 무기 이런 것도 지금 다 나타나고 또 사이버 그런 컴퓨터 가지고 정보를 교란시키는 그런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당면한 문제, 인류가 당면한 이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무척 복잡하고 어렵고 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다 버려 버리고 이해관계, 돈관계 이런 것만 모두 추구하니까 이 중요한 문제, 인류가 어떻게 같이 병 안 들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데 큰 감당치 못할 그런 도전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최고의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능력이 되지 않는 소